귀가 멍멍하고 잘 안 들렸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. 저 큰일 났어요. 오전에 무슨 기자가 찾아왔었대요. 선생님은 이를 크게 키우고 싶으신가 봐요? 이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. 저 지윤수 선생 언제 저런 인터뷰를 한 거야? 그럼 네가 물러서 약속 지켜. 그 약속 이제 못 지킬 것 같다. 선생님! 그 지윤수 선생은 어떡할 거예요? 선 넘으면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. 나 다 보여. 그만 못 감추잖아.